이번 주 뮤직뱅크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는 슈퍼주니어. 둘 셋! 양성 티아라입니다. 네, 티아라분들 오늘 데이발대로 1위 후보신데요.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저희 티아라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1위 후보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저희도 영광스럽습니다.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오늘 1위 하시면 뭐 보여주실 거예요? 야, 굉장히 고민인데요. 두 개 중에 한 개 고려주면 됩니다. 올림픽을 맞아서 첫 번째 수영 퍼포먼스 두 번째로 역도 퍼포먼스 준비했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는 2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역도요? 저희도 보기가 또 있죠? 네,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올림픽을 맞이해서 1번 비키니로 무대를 탔습니다. 1번! 감사합니다! 2번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티아라가 꼭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앵골 퍼포먼스는 앵골 무대에서 보여주는 걸 다시 기대하면서 똑같이 고민됨 회의의의의의의의 음색으로 티아라에르! 티아라에르!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